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엄마 때문에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그것도 모르고 히히 테헷 이러고 자빠진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친정엄마랑 아빠가 헷가닥 미쳐가지고 사위를 잡아먹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도 제가 좋게좋게 잘 타이름이 되는거겠죠? 이 아줌씨가 지금 장난하나? 너의 이혼! 원제, 친정부모님의 무례함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을까요? 결혼한지 좀 됐어요. 며느리인 제 입장에서 저희 시댁 어른들은 다들 참 뭐랄까 손을 잘 지키고 절대 그 어떤 무례함 없이 예의를 갖추는 분들이라서 오랜 시간 서로 사이가 좋아요. 아닌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저희 시댁에 불만을 가져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시댁이 아니고 바로 저희 친정인데요. 일단 저희 엄마 아빠는 예전에 이혼을 했고요. 당연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서로를 엄청 미워하죠. 원수예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보통 나이가 많은 부부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법인데 이 사람들은 이미 이혼도 했겠다. 원수처럼 지내는 걸 넘어서 특히 제가 당신들의 외동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부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두 사람 다 경제적인 능력을 잃는 터라 돈이랑 물질 이런 걸로 의존하지는 않아요. 다만 언행 즉 말하는 거랑 행동이 너무 무례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각자 따로따로 지방에서 살고 있는데요. 가끔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올라오게 되면 다른 곳이 아니고 반드시 저희 집으로 찾아오고 여기서 몇 날 며칠을 머무릅니다. 그래요. 내 부모님이니까 또 내가 당신들 자식이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그리려니 하겠는데요. 문제는 그러니까 막 큰 건 물론이고 아주 작은 세세한 부분들까지 전부 다 저희 부부가 케어해 주길 바란다 이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저런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건지 내 부모지만 너무 답답하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엄마의 경우 저희 집에서 지내는 동안 당신이 저희 안방 침대에서 자는 게 당연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희 남편 즉 당신 사위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데요. 그런 사위가 보는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방구를 막 붓붓 끼고 트림도 하고 문도 안 닫고 옷을 훌렁훌렁 벗고 갈아입고 이런 건 예사입니다. 그리고 밖에 볼 일이 있으면 당신 절대 혼자 안 가요. 반드시 저나 저희 남편이 수행 비서처럼 모시고 다니길 원합니다. 엄마 버스 타기 싫으면 택시를 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이구 야 이 날씨에 또 뒤지겠는데 너는 엄마 잡을 일이냐? 버스랑 택시 타고 다니면 내가 너무 고생을 한다. 예전에 딱 한 번 버스랑 택시를 탄 적이 있긴 합니다. 아니 그리고 어쩜 이렇게 둘 다 짜증이 많은지 매사 모든 부분에서 부정적인 얘기만 해대요. 친딸인 저도 듣고 있으면 열불 나고 짜증이 확 올라오는데 저희 남편 그러니까 사위는 얼마나 힘들까요? 아니 꽁서방 너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어이구 지나가던 돼지가 형님 하겠네. 살 좀 빼라 미련하구로. 어이구 머리 스타일 봐라 꼬리 그게 먹고 다 조진 않네. 옷 꼬라지 좀 봐라. 니는 마노 옷 좀 사입히라. 등등등. 오만 헛소리를 다 하는데 이런 건 그래도 참을만해요. 제가 정말 싫은 건 바로 이겁니다. 사위 보는 앞에서 가족 욕을 그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저희 아빠를 칭하면서 어이구 그 새끼 저 새끼 요 새끼 보고 있으면 너무 쪽팔립니다. 그래도 저희 아빠는 아이고 오늘 고맙다 수고했다 이런 뭐 기본적인 인사 정도는 하는데 엄마는 이런 것조차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저희 엄마는 옛날에 아빠한테 대접을 못 받고 살았던 거 그런 것들을 당신 사위한테 대신 받으면서 그렇게 대리만족을 느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랑 또 당연하게 여기는 그 태도가 저는 정말 정말 싫어요. 그런데 아무리 미워도 내 부모님이고 또 남편에겐 처가택 부모님이니까 우리가 일부러 시간 에너지 쏟아서 돌봐드리고 있는 건데 이거를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태도 힘들다는 핑계로 자발적인 노력은 아예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서 그저 본인만 편하면 그게 전부면 장땡인 아니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는 그런 인지 자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여기랑 저기랑 가야 하니까 나 좀 태워줘 이래가지고 태워드리잖아요. 그럼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나 금방 올 거니까 여기 있어라 이러면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그렇게 대기를 시켜놓고 연락 두절입니다. 어디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발 이제 좀 그러지 마라 좀 깨우쳐라 이런 의미로 제가 가끔 엄마 시댁 어른들 나한테 너무 잘 대해주시고 배려해주신다 등등등 이런 좋은 얘기를 하면 바로 표정이 싹 변하면서 특히 싫은 티를 팍팍 내는데 정말 이거 나를 낳아줬네 엄마라지만 너무 그지같아 특히 저번에 한 번은 남편 본원 앞에서 아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네 부모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나는 난데 지금 이게 엄마 앞에서 할 소리야 이래가지고 저도 저였지만 이때 처음으로 남편도 정색을 하더라고요. 장모님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러면서 쳐다봤고 엄마는 당황을 했는지 아니 그 공사방 전에 말고 쟤 말이다 쟤 이러면서 막 어버버버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때 더 이상의 다른 문제는 없었다는 거죠. 저 진짜 너무 싫어요. 남편한테 부끄러워 미쳐버리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들 먹이려고 집밥해주시고 내 엄마라는 사람은 집에 쳐들어온 것도 모자라 올 때마다 늘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어이고 이게 뭔 꼬라지냐 이런 잔소리만 며칠 내내 하고 밥 한 번도 해준 적 없어요. 저도 그렇고 사위한테도 그런데요 그런데요 너무 그지같지만 또 제가 이걸 강하게 따지고 들기엔 고작 몇 달에 한 번씩 보는 거라서 그렇게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싫은 소리 하는 게 말처럼 쉽진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내 부모님이니까 뭐 그래도 당신들이 정말 무리한 걸 요구할 때는 제 나름 단호하게 안 돼, 못해, 싫어 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제가 회사에 출근한 그 틈을 노려서 사위한테 명령같은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은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집에 있거든요. 그렇게 장인어른 장모님이 부탁을 하니까 거절도 못하고 그렇게 또 무리를 하다보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니까 결국 저희 부부 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젠 저도 못 참겠어요. 하여 조만간 우리 부모님한테 이런 부분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남편 너무 힘들어한다. 이렇게 좀 강하게 대놓고 말을 한 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떤가요?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한 대처가 맞죠? 어디 얘기할 곳도 없고 너무 답답해서 여기다 풀어봤어요. 댓글 1번 미친 현명한 대처 이랄지. 야, 그런 대처는 네가 아니라 네 남편이 해야지. 아줌마는 조만간 이혼당할 거니까 그거 준비나 해요. 위자료. 2번 당신 그러다가 이혼당해요. 정신 좀 차려. 끌 끌 끌 끌 댓글 나 같아도 이렇게 물러터진 인간이랑은 더는 못 살죠. 남편 힘든 거 충분히 표현했는데 그거를 보고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아니 이 미친 옆엔네는 도대체 그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거야? 3번 미쳤어요? 아니 남의 집 귀한 아들내미한테 이게 뭔 짓거리랍니까? 부모가 미쳤고 해결망측한 걸 니도 알고 있다면 먼저 연을 끊든 아니면 족쳐가지고 단돌이를 해야지. 정신도 못 차리고 어떻게 어떻게 일할지만 해대고 있네? 너 그러나 사이에 구정무로 남편이 다 뒤집어 썼잖아. 사랑 식는 거 한 순간인데 이건 뭐 조만간이네. 정신 나간 모녀가 쌍으로 쫓겨나게 생겼다고. 여기 글 쓰면 뭔 수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냥 그렇게 계속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결론 내줄 거니까 그래 쭉 그러고 살아라. 4번 이러다가 조만간 이혼 소송 당하지. 이봐요 아줌마 정신 좀 차리세요. 당신한테나 부모님이지 남편은 아닙니다. 당신 버리면 이딴 거지 같은 것들 아무것도 아닌 그냥 늙은이라고? 5번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랬죠? 특히 늙은 것들은 절대 못 고쳐. 네 엄마랑 연 안 끊으면 남편이 쓴 일을 끊어낼 거다. 위자를 오지게 물고 쫓겨나기 싫으면 부모 연이나 끊어. 6번 부모한테 말하기 전에 이혼 소장부터 받을 듯? 너희 남편 지금 진지하게 이혼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에 피 같은 내 500원이랑 없는 할 두 개 대출받아서 건다. 7번 이 여자는 반드시 이혼을 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혼한 지 오래됐다고요? 그래도 네 남편이 워낙 착하니까 이 그지 같은 꼴을 참고 또 견디고 그래왔던 건데 말로는 부모가 싫다면서 뭐야 남편들은 다 참아라 이거 아니야. 야 이 미친 쓴이야. 네가 네 애미랑 다른 게 대체 뭐니? 8번 와 돌았나 진짜. 이걸 아직까지 못 끊고 뭐 조만간 부모에게 얘기할 예정이라고? 야 이 미친 쓴이 당장 부모 남편한테서 당장 니네 부모 남편한테 차단시키고 집에도 못 오게 해. 반대로 치자질 당했으면 울고불고 라이지 했을 거면서 이게 뭔 짓거리야. 9번 솔직히 며느리 앞에서는 바닥을 보여도 사위 앞에서는 바닥을 잘 안 보이는 게 보통의 나이 든 사람들 기본 정서입니다. 미안한데 이거는 천성이 천박하고 심부가 못돼 처먹은 거예요. 말로 절대 못 고칩니다. 내 판 싸우고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하는 꼬라지 보니까 그것도 못하겠고. 그러면 뭐 하나네. 조만간 이혼이지 뭐. 10번 아유 그 엄마의 그 딸이다. 반드시 꼭 이혼당하시길 바랍니다. 11번 현명한 대처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당장 엎어버리고 랄지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게다가 남편 핑계를 대겠다고? 이건 뭐 이혼 확정이구만? 그렇구만. 조만간 이야기를 하겠답니다. 그래요. 뭐 그 사이에 역사는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되면 후기 올라오겠죠. 한번 두고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